오전 10시, 체험장으로 출발하는 첫마차가 운행을 시작하는 시간. 100리리 체험마을 마차를 이용하시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개케기는 오른쪽, 망둥이 낚시는 왼쪽입니다. 이용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마음은 벌써 조개밭? 신났다? 티켓을 끊고 장화를 대여안고 마차를 타고 체험장으로 들어간다. 오늘 얼마나 잡을 거예요? 150리리. 뭐를? 여기! 고마 손님들 손님, 오늘 100리리 조개 거들날까 무섭다. 살살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일단 줄을 서며. 하나씩 손에 쥐게 되는 빨간 망, 정체가 뭘까? 갯벌 체험에선 지급되는 망에만 조개를 담아갈 수 있다. 이것이 100리리의 규칙.